캠핑, 반려동물 산책, 콘서트, 해외여행 등에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이색 보험 상품인 미니보험. 미니보험이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요긴하긴 하지만 수익성이 낮고 일회성 상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세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내로 짧고 보험료가 만 원 안팎으로 저렴해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소액 단기 보험. 장기 보험 상품 판매가 어려운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손보가 내놓은 해외여행자 보험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에 힘입어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활용해 환급 서비스나 동반 할인 혜택을 알리고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기존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 방식에 비해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을 위해 골프, 산책, 공연 등 상품 종류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 롯데 손해보험은 보험 플랫폼 엘리스에서 생활 밀착형 보험 16종을 선보였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늘면서 홀인원 때 골프 비용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홀인원 보험 가입 건수는 5년 새 가입자 수가 12배로 늘었습니다. 다만 미니보험은 장기 상품 대비 절대 판매량과 보험료 수입이 적어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품에 가입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업계는 신수요를 겨냥한 다양한 단기 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세아입니다.